ㄲㄲㄲㄲㄲㄲㄲㄲㄲㅇㄲㄲㄲㄲㄲㄲㄲㄲㄲ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돼요 어..뒤요 휴대가 되어 제한시간 안에 가족들을 모두 얼음으로 만들어주세요 ㄲㅂㄲㅇㄲㄲㅇㄲㅇㄲㅇㄲㅇㄲㅇㄲㄲㅇㄲㅇㄲㅇㄲㅇㄲㄲㅇㄲㅇㄲㄲㄱㄲㅇㄲㄲㄲㅇㄲㅊㄲㅓㄲㅇㄲㅇㄲㄲ드ㄲㄲㅆㄲㅎㅎ Croatianclock 가족을 다 얼음으로 만들...라고? 아아아 가족을 모두 얼음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워가지구 아 뭔느낌인지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술래요? 어떻게 하는거요? 어떻게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데? 아잉 형님 감사합니다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는거? 아 이걸로 하는거구나 할아버지 얼음하시지 할아버지 얼음하시죠 할머니 얼음하시죠 오오오 누나 지금 누나 지금 할아버지를 얼음풀었어 어머니 아버지 얼음하시죠 똥도 얼음해 오오 그런게 어딨어 아니 자기들끼리 얼음하고 떼가고 그런게 어딨어 나부터 다녀 어 이거 사기 아니야? 아니 아니 지들끼리 자기들끼리 얼음하고 떼가는게 어딨어 다 막았다 가족들 이거 할머니 얼음하시죠 오오오 달군이 도와줄사람 없어요 넌 누구니? 막내야 얼음해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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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우신다 할머니 울어요 이렇게 왜 만든거야 할머니 왜 우는데 할머니 왜 우시는데 아 아 할머니 왜 우시는데 어어 불효우에 놀라가지고 우시는건가요? 와 진짜 불효자네 진짜 너무 뜨겁다 어? 너무 뜨거운 불효잔데 여기 진짜 아기 겁나 빠름 걷지도 못한 놈이 무릎 안 아프나? 말도 할 줄 알음 왜 아기 무시하세요 선바님이 효도 안하셔서 우시는거에요 선바반반누가번님 갑니다아 이거 이기면 할머니 우심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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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